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아주 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해계한 일은 핵심 고위층이 대놓고 김종원 정권을 우무로 양으로 뒤집어 엎기 위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징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발생한 해계한 현상, 이건 뭐냐면 김종원의 군사책사였던 현철회가 사망했는데 그가 죽은 지 1돌, 1돌이 됐다. 그래서 이제 현철회가 사망한 1주년 1돌을 기념해가지고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 정권이 하지 않던 정말 이례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일성이나 김종일이나 김종원과 같은 김 씨 일가 빼고 일가 일개 개인에 대해서 사망일 1주년 기념 추모식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김종원 빼고 전부가 나와가지고 현철회를 추도하는 대규모 행사를 지금 추모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개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모 대회를 열 만큼 북한이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닌데 이들은 왜 이런 현철회를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제 시체파리를 하냐. 이게 지금 그 배경과 이유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좌빨이든 북한이든 항상 보게 되면 사람의 목숨 죽은 시체를 가지고 그걸 쭉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국대화시키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람만 죽게 되면 그걸 그냥 들춰내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게 본질이 뭐냐. 바로 북한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이들도 이런 이제 시체파리를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열안하게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이 현철회를 거의 우상숭배까지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1주년 그런 추모 대회를 하냐. 현철회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회 조카 현성일 박사는 이미 대한민국에 망명해가지고 망명자로 살고 있습니다. 현철회는 김정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뛰어난 군인도 아니었어요. 다만 김정은과의 친문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가 마음 터놓고 대화를 했던 군사고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정말 김정은과 현철회 간의 그런 관계가 돈독한 관계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철회가 죽기 직전부터 죽은 지 1년 현재까지 이 현철회를 시체파를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요란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 현철회가 죽었을 때 김정은이가 직접 관까지 맺습니다. 이것도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왕조국가에서 왕이 신하의 관을 매는 그런 건 불충인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현철회 관을 직접 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면 본인은 절대로 잊지 않고 이것을 우선만대까지 우리가 뼛속 깊기까지 그 고마움을 내가 이제 안다. 이것을 이제 억지로 강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기남 선전 선동부장 북한판 갯벨스라고 부르는 조작의 달인 김씨 일가를 우상숭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기남이가 사망했는데 김정은이 현철의 꼽은 아니지만 엄청난 추모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왜 이런 오바를 하냐.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냈던 가문의 정치 가문의 핵심들을 누가 죽였냐. 바로 김정은이가 죽였습니다. 장성태고를 죽였죠. 이 김기남은 이번에 사망했는데 김기남 채태복 선전 선동만 관여했던 권력은 없었던 이 두 사람은 천수를 들였지만 힘이 있었던 김정일이 연구차를 몰았던 리용호 청참모장 김영춘 무력부장 김정국 청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축 국가보위부 부부장 이 인간들은 누가 죽였냐. 김정은이가 집견해가지고 모조리 칼로 쳐죽인 그런 인물들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권력을 넘어갈 때 이게 핵심 인물들인데 이게 죽은 사람이 60%가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리용호, 김영춘, 김정가, 김원웅이 문경덕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정일 때 죽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거나 죽었는데 자기 축군의 간부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걸 보면서 많은 간부들이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허위사령관 윤정린 사령관이 김정은 집견 초기 때 김정은 본인이 윤정린의 팔자군을 띄고 다닐 만큼 엄청난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윤정린은 누구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정권 2019년까지 3대를 허위한 충신 중인 충신인데 이 윤정린 사령관을 김정은이가 고사청으로 쏴주겠습니다. 그 이유를 막론하고 충신 중의 충신인 허위사령관을 죽일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충성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지만 실제 뒤에서는 다 지금 일을 갈고 있고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오기 때문에 만약 이제 미국과 한국이 참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김정은을 빡 죽이게 되면 그냥 순간 돌아서가지고 김씨 왕자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이제 흑심을 품은 자들이 대부분 깔려있는데 겉으로는 충성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요란하게 떠드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든 겁니다. 오죽이나 굽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가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억지 쇼까지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였겠냐. 북한판 특동아첨군 특동안첨군 현철에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은 김기남 그리고 정말 아첨에 다닌 비구람에 다닌 김영남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기 선자뻘 대는 김여정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자기가 정말 중조할아버지 뻘 대는데 김여정한테 자리를 양보하면서 망신사를 뻗치게 했던 정말 비구람에 굽치를 다니는 김영남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아부아첨과 비구람과 그리고 이제 정이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인간들 전형들이 지금 김정은이한테 찬양받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정말 뼛속까지 노예화된 뼛속까지 아부화된 인간들이야말로 나에게 충신이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촌수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현철회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굽혔으면 얼마나 지금 내부가 부부 끌어오르고 이 간부들의 사상통량이 위험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충성을 강요하겠냐 이거죠. 저는 현철회의 사망 1주년 기념 행사를 보면서 김정은 정권이 정말 안 하던 짓까지 하면서 마지막 막장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급이 돼야 김대중, 노무현 1주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기에 무슨 부하 장관 1주년 이런 행사는 아는 사람끼리 하겠지만 국가적인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례인 거죠. 북한 같은 국단적인 우상 숭배 국가에서 한 개인을 우상화시켜서 1주년 사망 추도 모임을 한다는 것은 이거 아무리 봐도 정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 내부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진실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저희가 좀 정확하게 정보와 함께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